나는 영상을 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고 나는 여기 전문가로 보이고 그 다음에 계속 번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청중한테 번질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출발을 해야 돼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시청자 타겟에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있는 거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100명 중에 2명 정도가 댓글을 쓸 거예요 그럼 가입자가 최고 말하자면 1만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독하는 사람이 1만 명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볼 수 있는데 이걸 꼭 구독해서까지 봐야 되나 뻔해 내가 하는 거는 연구해서 내 노력해서 나온 건데 남이 하는 거는 어디서 쉽게 가져다 놓은 것처럼 느낄 거예요 일단 구독자 최고 많이 썼을 때 1만 명까지 간다면 댓글이나 반응이나 성장이나 고마움이나 이런 거를 그 안에서 표현해서 나를 보람되게 특히 또 내가 얼굴을 공개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와 보니까 거저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서 또 이 채널의 주인이 누군지도 혹시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만 보니까 똑같이 내가 영상을 100개 정도를 다 올렸을 때 1만 명의 구독자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는 사람은 2천 명 정도 내 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대표님 계획 안에는 최고치가 1만 명이니까 1만 명이 아니라 1천 명쯤 됐을 때 내가 무엇을 더할 건지 그리고 나한테 와서 거저 듣고 가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얻어낼 건지 또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내 업력이나 내 브랜드가 어떠한 가치에 이루게 할 건지 일부러 계획적으로라도 2천에서 3천 명 갔을 때 전자책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이스비엔 등록 같은 거 간단하게 해서 아니면 간단하게 소량 발행을 하더라도 출판을 일부러 한다든가 해서 내가 브랜딩 되게 해서 말씀드렸지만 증명된 사람들한테 무릎을 쉽게 꿇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역사님보다 작가님들을 더 많이 알아주고 좋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늘어날 때 내가 나를 포장할 수 있는 거로 가치 증명해 보이는 일을 내가 계획을 잡아야 돼요 분명히 아 이게 보람된 일이다 에듀테크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람된 일이라고 시작을 하시는데 이 선한 마음이나 세상에 그냥 뿌리고 싶은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할 때 나를 훗날에 포장하지 못하잖아요 꼭 지쳐서 멈춰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포기하는 이유인데 싹 바꿨죠 성공하는 이유로 지쳐서 멈추게 돼서 얼만큼 구체적으로 가셔야 되냐면 이 분야의 콘텐츠 갖고 최소 30만 명의 구독자까지는 가볼 수 있는 콘텐츠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 유치원 선생님 그 다음 중고등학교 선생님까지 끌어들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즘 대학에서 가르칠 게 없으니까 초빙 강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얘한테 지금 똑같은 커리티럼에 쓰시는 언어를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범위가 가도록 오히려 군대의 인성교육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지만 이 파이에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이 언어로 다뤘을 때 똑같은 걸 다뤘을 때 이 정도까지 들어올 거야 이 계획을 계단을 딱 갖고 계시는데 중간마다 내가 어떤 사람임을 증명이 보일지를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계획을 잡으신다는 게 그래서 중간에 책 쓰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대표님도 책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업그랜드 되셨잖아요 허미님 지난번에 이 앞에 출판사 서점 갔더니 제 앞에 나와있던데요 그래서 이 시청자의 타깃 설정이라는 게요 내가 영상을 올려놓고 나면 이 타깃을 설정해서 언어나 이런 거 설정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올려놓고 나면 어? 100명 봤네 당한 거 올려놓으면 어? 500명 봤네 당한 거 올려놓더니 아 10명 봤네 왜 이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타깃을 딱 설정하고 가시잖아요 나 처음엔 초등학교 선생님만 보게 할 거야 내 영상을 얼만큼 뿌려줬어? 아 내가 10만명까지 나중에 계산했는데 이 영상이 처음엔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유사한 다른 채널 가서 봤더니 과거의 영상은 몇 가지 올라갔고 나중에 이 사람이 성장했을 때 따라온 영상으로 얘까지 뒤에 것 때문에 떴다면 과거에는 얘가 한 500이나 1000에서 끝났겠네 그럼 나 지금 이 스타트 나쁘지 않아 이 생각으로 근데 이 계산 전혀 없으면요 이 좋은 내용인데 왜 1만명씩 안 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깃 꼭 하셔야 되고 이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이 이제 그거예요 채널에 그 재미요소까지는 넣는데 과연 내가 이 함축한 의미가 내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게 함유됐는가? 거기에 내가 한 번 더 설명해서 알려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채널 아트 안에 내 채널을 표현할 때는 앞으로 내가 타깃하는 이 시청자 군의 리더들이 볼 때 어? 이거 우리하고 관련된 거 같은데? 어떤 데서는 어? 이거 우리하고 관련된 거 같은데? 이걸 느끼게 만드는 범용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의미어를 좀 담아 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부족하다면 보조 단어를 좀 집어넣어서 이거 당신 내 거야 근데 원래 그러잖아요 딱 들어가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단어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보조 단어를 표현해 주셔서 넣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으시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관심사 전문성은 담으셨어요 그리고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이 지금 없어요 없고 시청자 타깃 설정은 지금 주문 들어오는 사람이나 현재 영상 올라간 거 보면 어떤 음식,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좀 표본이 유리한 편이에요 유리한 편인데 이게 뭐가 없냐면요 지금 채널에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팔 건지 일단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반응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살림 채널에서 30만 구독자를 만드신 분하고 2만 구독자를 만드신 분하고 수익 차이가 나는데 30만 구독자가 200만 원을 벌고요 2만 구독자가 2,600만 원 순수익이 났거든요 수익 그러니까 100배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거의 100배가량 차이 나요 이분은 계속 자기가 살림 채널이라 정보 잘 주고 조회수도 꽤 나오는 편인데 어떻게 물건 팔지 눈치 보고 있었어요 이분은 첫 영상부터 그냥 예쁘게 영상하고 음악 깔아놓고선 거기 나오는 영상에 밑에다가 공동구매해놓고 가격 넣고 다 눈가오고 있어 처음부터 그냥 판 거예요 그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분이 20만이 가면 이 사람은 한 달에 2억 60원씩 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쇼핑이 계속 활성화 돼요 공동구매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유저도 딱 와봤더니 여기가 상가 같아서 들어왔어요 여기 내용 너무 좋은데 이 집은 물건 안 파는 집인가 봐 이 집은 물건 파는 집인가 봐 근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물건 대놓고 팔면 싫어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 채널을 왜 만들어요? 주문 받으려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게처럼 보이면 안 되지 않나? 박람회장 만들 것도 아니고 핀터레스트 만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는데 팔아야 되고 주문 들어와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대표님 채널에서 보셔야 될 것도 대표님이 가치를 올리는 거고 대표님은 주문 수령을 올려야 돼요 그 목적이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정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시청자의 관심사 니즈를 깊게 이해하라고 돼 있고 연령, 선별, 지역 등 세부적인 타겟팅 속성 파악하고 시청자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과 형식을 분석하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내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들이나 나한테 상품을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이 관심사 파악이 뭐냐면 요즘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채널에 가서 어떤 정보들을 얻는지 GPT나 이론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론적인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원론적인 얘기를 듣게 해주기 위해서 요즘 이 사람들이 이슈로 삼는 그거를 같이 포함한 언어로 표현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동떨어지게 내 얘기를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후킹이 좀 필요한 게 요즘 얘기를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먹으면 유저를 늘렸다가 조회수를 늘렸다가 줄었다 늘렸다 줄었다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타겟이고 인구 통계도 아까 지금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더 내려가고요 제가 서른 살이면 된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고 대학생 교수님들이 보기 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청자분 선호하는 콘텐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 수 있는데 또 우리 샐러드 쪽에서는 시청자의 관심사와 내지는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검색어 뜨는 거라든가 똑같은 샐러드 이걸 만드시더라도 시즌에 따라 계절에 따라 검색어가 치고 올라가는 애들 위주로 해주셔야 되는 영상을 내가 그냥 이거 잘 만드는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짓수 중에 최대한 지금 타겟 왜냐면 그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저거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 뭔가 구매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양성을 가진 거죠 유튜브에서는 SNS에서는 구매 주문량을 올리려면 지금 핫한 거를 달아야 돼요 시즌에 핫한 거 그리고 샐러드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지금? 샐러드가 인기 되게 많았다가 샐러드는요 근본적으로 몸에 기름기가 많이 끼었을 때 사 먹는 거거든요 그때 인기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 경기 되게 좋을 때 우리 건물 밑에 샐러드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서 그래가면서 되게 많이 요런 애들이 요즘 힘들돼요 요즘 배고프거든요 요즘 고기를 못 먹는데 고기 사 먹을 돈들이 없는데 누가 샐러드를 먹어요 그러면 경기나 지면 또 산다는 얘기거든요 샐러드 콘텐츠는 영상에 올리셔야 돼요 얘는 훗날을 위한 투자 나는 샐러드가 좋으니까 샐러드 콘텐츠는 또 하나 내가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 넣고 있다면 소비자가 영상 보면서도 기름기를 느끼고 있는데 하나씩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느껴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되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영상이 조회수가 쭉 괜찮다가 하나 축 추락하잖아요 그거는요 한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강의 됐다 중간 쉬는 것처럼 쉬었다 가는 건데 그거 보는 사람이 찐이에요 쭉 올라가죠 그때부터는 되게 불안해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 소지 어떻게 할지 그때는 차라리 쭉 올라간다 하면요 제일 낮았던 트래픽 있죠 높았던 애하고 같은 애가 하지 마시고 제일 낮았던 애하고 유사한 콘텐츠를 놓으세요 얘가 얼만큼 끌어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게 인구 동대학 관심사에 대한 페이지니까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까 만 명이라는 구독자 틀 안에서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5만 짜리 트래픽이 나와서 나한테 900명의 구독자를 늘려줬어요 나는 그 전까지 100명씩만 보던 영상 조회수를 갖다가 딱 900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900명이 넣는 콘텐츠를 하게 되면 내 채널은 그때부터 완전히 누구나 다 다루는 흔한 콘텐츠를 다루는 일이고요 이때 내가 뭘 테스트 해야 되냐면 원래 거를 해서 그 원래 영상을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900명 중에 누구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때부터 내 구독자 중에 한 번의 이슈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이 왜 그의 조회수가 안 나오지 생각하는 사람은 유튜브 운영하는 평생 괴롭고요 그게 아니고 아 저기서는 몇 명을 건졌네 저기서는 몇 명을 건졌네 하는 사람은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작은 거 자꾸 시도하시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오르나 내리나 즐거워요 굉장히 전략적인 거고 그래서 내 뜻을 따라올 사람들이 차곡차곡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내 편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구나 근데 그때 옆에 비슷한 채널을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 마음이 없으면 비슷한 채널이 막 일어나기 올라가자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빈수래가 일어나고 나중에 똑같이 출발해서 이쪽 5만 내고 이쪽 5천 돼도요 여기 파급력이 훨씬 커요 근데 모두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일어가면 진짜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울 일이 아니다 이런 단어가 뭐를 뭐냐면 이거를 일반적인 언어로 보지 마시고 내 거를 넣어야 돼요 내 채널에 이름을 넣어서 내 채널에 관심사 고개 다 내 단어를 놓고 보시면 어? 요번엔 많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과연 이게 좋은 사이 얼마나 들어올까 그래서 내 스토리를 담으셔야 되고요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담아 가시냐면 막 이거 하다가 보니까 먹고 살라고 이것도 올렸어 다시 이거 올렸어 막 이런 것도요 정보성이나 댓글 같은 데 넣으시고 호응도 보시고 스타일로 얼굴 나와야 된다 얼굴 안 나와도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건 안 나오건 시청자하고 좀 대화하는 그래서 이 사람을 상상하게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영상 전체를 봤을 때 일관적인 게 존재해야 되는데 영상들이 망가지는 거 보면 쭉 날짜별로 보면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가 이거 있잖아요 남들 잘 되는 거 본 거거든요 처음에 딱 가실 때 내가 어떤 어떤 썸네일 구조로 갈지 디자인을 생각이나 모양을 하셨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신선한 느낌이 들게 계절성에 따른다던가 나중에 바꾸면 썸네일을 전체를 다 바꿔준다던가 일관성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에 영상 만드실 때 이 영상의 전체를 보면 꼭 뷔페집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나게 하자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럼 그 안에서 하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나머지 때문에 더 보게 되고요 그리고 구독 누르게 돼요 이 구독이 뭐냐면 이악 걸어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음식 중반할 때 봐야지 되게 만드는 마음을 줘야 돼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개수로 피곤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들어주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피곤하고 고리타분한 얘기 중에 딱 명언처럼 찍히는 얘기들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거는 다수의 콘텐츠를 생산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많은 것 중에 하나 꽂힐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좋은 글들을 많이 생산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보고 체계적으로 체계적이라는 게 규칙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전략을 딱 짜놓은 다음에 나는 이 방식으로 갈 거야 또 하나 그런 콘텐츠를 갈 때 부서 없이 연결하지 마시고요 전략대로 뿌리셔야 돼요 저희 행사에서 쇼핑쇼 행사 있을 때쯤이면 10일 전부터 쇼핑쇼츠 올려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나 비즈니스 같은 행사나 비즈니스 컨설팅 쪽에 대해서 좀 푸시해야 될 때는 영상 군고구마 찍었던 것 중에서도 가령하면 비즈니스 쪽을 쭉 깔아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조회수 좀 올리고 싶을 때는 영상을 잘라요 잘라서 왜냐면 내용 전체에서 주제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딱 그 핵심으로만 자라서 툭툭 넣어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번지는 거 테스트를 하고요 비즈니스 상담이 들어오는 비싼 상담이 들어오는 거를 좀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비즈니스 컨설팅 한 거에 대한 걸 풀 영상을 올려요 풀 영상을 올리면요 영상 하나에 한 3건 정도의 상담이 들어와요 유료 상담이 왜 그러냐 비즈니스 풀 영상은 저희 구독자 다 해서 한 이틀 만에 한 300명밖에 안 봐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보면 천명 까딱 까딱 보거든요 근데 그중에 200분 정도가 끝까지 봐요 끝까지 봤다는 얘기는 이 내용 안에서 자기랑 대입했다는 얘기거든요 대입을 시켜서 내 문제도 풀어줄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컨설팅 전화 오시는 분들 작정하고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비싸니까 영상 계속 보다가 하나에서 뚫린 거거든요 그 영상이 뭐냐 그러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비즈니스 영상이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컨텐츠 못 찾고 있는 이런 분들 나한테 딱 매칭되는 거 거기에 떡꼬치 있을 때 그때 바로 전화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도 심어가는 거예요 왜 필요한 사람이 만나겠지 대표님 그렇게 해가 줘야 돼 근데 대표님도 지금 이건 같은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조치가 많이 떴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문하고 싶은 음식은 천 가지도 될 수 있고 그쵸? 사람 니즈가 다 틀리니까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음식으로 남들하고 경쟁해서 걔네 거 말고 나한테 주문하게 만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수를 쫙 많이 뿌려놓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은 뭐를 찾을지 이제 얼굴 보이거나 대화하거나 동영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교육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독자가 천 명이 됐어 야 조회수가 몇이 됐어 야 이걸 만 명이 봤네 천 명이 봤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프라인 교육장을 만들어 놨거나 내가 내 카페 하루에 백 명이 왔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보고 나를 찾아왔어 그때 이거 관련된 거를 나한테 묻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 영상 내용을 만들었나 어떻게 잘 만들면 제네처럼 뜰까요는 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면 그건 내용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이 내용 보고 찐이 만들어지면 되거든요 비즈니스예요 대표님도 교육이지만 비즈니스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유튜브는요 비즈니스 채널밖에 없어요 이미 한 시대가 지나간 게 이슈하고 커뮤니티나 재미성 다 지나갔죠 근데 요즘은 개그맨들 들어오는 것도 비즈니스고요 다 비즈니스로 접근해요 아직 뭐 강인이 이런 거 밖에 없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데요 무궁무진하게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요 그들하고 연계돼서 채널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대표님 같은 경우도 참여가 있거든요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대표님한테 참여할 수도 있어요 대표님 같은 경우도 교육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만져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모아간다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상호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까지 좀 계산을 좀 해보시면 중간에 절대 안 멈춰요 절대 그리고 썸데이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AB 테스트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 온라인의 배너에서도 AB 테스트를 꼭 해봐요 예산을 100만원은 A 배너로 100만원은 B 배너로 해보는데 나중에 광고비 차이가 광고 효율에 따라 엄청나게 나거든요 뭐 3, 4배도 나오고 10배까지도 나오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썸네일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배너 AB 테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한테 똑같은 지면에 모였을 때 고효율을 내게 하는 거 유저가 첫 화면에서 아무것도 클릭 안 했다면 유튜브는 실수한 거거든요 페이지에서 돈을 못 번 거예요 유튜브 입장에서 보면 근데 AB 테스트를 해서 여기서 클릭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한 페이지 안 일어났다면 스크롤에서 내려가게 만든다면 유튜브는 고객 만족을 못 준 거고 이 사람한테 영상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광고를 못 연 거라고 유튜브가 우리보다 더 썸네일 클릭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야 걔네가 돈 버니까 그래서 AB 테스트 이거 이번에 생긴 거는 꼭 써보시고 저 트렌드는 트렌드 방향은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도 아마 지금 김주환 대표님 고양이 채널 하시면서 그랬었을 건데 컨텐츠가 잘 먹혀도 지금 37만까지 키우셨거든요 올 초부터 요즘 그 트렌드 변하는 애들하고 방향이 당장 조이스는 안 맞더라도 시장 유행은 좀 따라가야 된다 트렌드 반영 안 하면 결국에는 무리가 갔을 때 다른 인기가 생기면 이건 확 죽어요 우리가 그거 어디서 보냐면 역사 채널이나 명언 채널이나 이런 거 확 떴다 진 이유가 트렌드를 한 사람은 더해서 방향을 바꿨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그때 무너졌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태훈 PD님 같은 우리 어벤져스에 한 번 완전히 반전을 줬죠 10개월 동안 묵혀놨다가 쇼핑몰로 바꿨는데 지금 대박을 치는 그런 경우도 아까 앞부분에 있던 내가 데리고 가는 분들이 3, 4, 50대 남성이니까 이분이 전동 오토바이 이런 쪽으로 전동 자전거 쪽으로 바꿨을 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을 보실 때 영상을 올릴 때 어떻게 보냐면 이분들이 지금은 교육 때문에 들어왔지만 내 채널에서 나가면 뭔 짓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게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 취미도 알아도 해서 내가 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문 똑같이 들어와도 시장에서 다시 캠핑이 유행이면 캠핑에 싸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담아 준다든가 트렌즈를 안 놓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특히 교육이나 우리 채널 주문 가는 거는 고객 댓글에 대한 거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먼저 말 걸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말을 걸 수 있게 의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마디를 던져주면 또 이어져요 그렇게 댓글 관리를 진짜 안 하는데 댓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퀴즈 투표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이게 점수 잘 나오는 채널 성장 빨리 하는 채널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대부분 다 접목을 했어요 접목을 해서 그러고 오프라인 연계는 힘들지만 방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연계는 최대한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당장 대표님 하실 수 있을 거고 대표님도 나중에 하실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오프라인에 대한 구상은 무료 세미나를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협업해서 강사랑 몇 분들 모여서 그런 아님 모임을 한 번씩 가능한다든가 그런 거 그렇게 하면 모임 같은 거 가질 때 아마 저 월 멤버십 회원 같은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고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은 언제쯤 저거 연결을 한다 그리고 모임은 언제 한다까지 채널 크면서 미리 계획을 하시면 조회수의 안매에 다르게 되거든요 이거는 구독 동료하는 거랑 소셜미디어 활용하는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틱톡에도 올리고 똑같아요 클립이 생겼는데 클립이 늘어나지 않지만 클립 활용한 분은 벌써 3개월 만에 5만 구독자 만들고 했더라고요 우리만 신난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쇼핑몰에서 상품 자동으로 올리듯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막 양쪽에 올려야죠 인스타에서 뜬 거 유튜브에 안 뜨는 거 아시죠 인스타에서 뜬 영상 유튜브하고 형식이 잘 안 나와서 잘 안 떠요 그럼 유튜브에 내 채널 안 뜨면 빨리 올려봐야죠 틱톡이나 인스타에 그쵸 타겐 유저층이 틀리니까 최대한 많이 포스파에 노는 게 눈에는 직접 안 보이지만 얘가 오히려 유튜브 와서 한번 확인하고 연결되고 유튜브로 본 사람 뭐로 본 사람 본 사람 해서 브랜딩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나머지도 최대한 특히 틱톡 이제 무시하시면 안 돼요 틱톡은 효과 안 나와도 계속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걔네가 지금 생각보다 쇼핑 쪽을 워낙 잘해 놔가지고 나중에 지금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들 쇼핑 상품 팔 때 틱톡에서 더 쉽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영상 만들면 보세요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내가 주문 받는 거나 아니면 교육 자료나 이런 콘텐츠들이 그동안은 유튜브 하나를 통해서 갔다면 이제는 유튜브가 쿠팡인데 스마트 수도 생기고 롯데 몰도 생기고 뭐도 생겼다고 생각하셔서 그것도 앞으로 다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자사물 내 브랜드가 크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될 거다 그럼 아까처럼 플랫폼 넓히시고 다른 내가 네 군데를 다 넓히시고 그리고 콘텐츠를 확장하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그렇게 넓히면 내가 저절로 브랜딩이 되고 있는 걸 알 거다 기술은 놓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뭐가 새로 나왔다 뭐 했다더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요 내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내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시간을 벌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분명히 이건 크리에이티브한 일로 출발을 해놓고 좀 지나면 노가다가 되거든요 아 오늘 영상 올려야 되는데 뭐 사진 찍어서 편집해야 돼서 이거잖아요 가면 갈수록 자동화될 거라 지금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 옛날 분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조금 지나면 명령으로 다 해줄 거 같은데 사진 하나 집어내면 명령으로 그러면 그때 똑같은 영상 만드는 게 지겨워지면 더 기술을 습득하고 정보들 들어오는 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걸 알면 알수록 유튜브 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고 후에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자동으로 원래 하고 싶었던 두 개 세 개 채널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잘 정하셔야 되고 이 시간 관리가 내가 하는 시간을 딱 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자다가도 이거 구독자 숫자라고 이거 보고요 영상 올린 다음에 상태 보고요 내가 영상 올린 다음에 이거 이만큼 된 거 보니까 언제 올려야겠다고 불규칙해질 가능성 되게 많거든요 딱 규칙을 정해놓고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그리고 이거 하실 때 꼭 운동 이 정신적인 건강하려면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앉아있다 보면 게임 페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잘못하면 조회수 올라가도 신나고 내려가도 막 이러니까 막 진폭 생기거든요 어느 날 막 웃고 있으면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조회수 줄어들면 막 우울하고 주위에 짜증내고 이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균형 유지하면서 가는 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내용을 어떤 계획으로 가겠다 다 내 전략이라는 생각으로 가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리고 얼굴을 또 내밀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게 가능하시면 내미세요 그러면 내 몸도 발전해요 나를 위해서 저는 본인을 위해서 최대한 얼굴을 공개하면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질 거라고 저절로 돼요 인간이 노력해요 약간 스타일도 더 신경 쓰고 옷 스타일로 언제 찍거나 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누가 나 알아볼지도 모르잖아요 스타일을 잡게 되거든요 가능하시면 크게 봐서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이 상당히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점점 근사해질수록 내가 자기 개발하는 것도 적극적이 되고 콘텐츠도 창의적으로 생기고 자신감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영상 만들 때 영상 안에 임팩트도 그냥 글로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자체에서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얼굴은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저 옛날 채널 구독자 200 몇십 명에서 망한 거 저 얼굴도 안 나갖고 목소리도 AI였어요 그러니까 또 무책임이죠 닫기도 쉬워요 그러면 내 얼굴을 내밀고 내 목소리 나가면 닫기도 힘들어요 더 노력해보니까 그거는 생각을 잘해보시고요 비전을 목표하고 단계별 계단 전략 짜시고 그래서 단계별로 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요 구독자가 이번에 만 됐으니까 천 명 됐으니까 2,000명 되겠지 3,000명 되겠지 4,000명 되겠지 이렇게 영상 올리다 보면이 아니라 내가 뭐로 1,000명까지 가져가고 어떤 스토리로 3,000명까지 가져가고 어떤 스토리로 몇,000명까지 가져가고 몇,000명부터 뭐 가져갈지를 지금 계획 속에 넣고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장 트렌드하고 맞나 계산하는 사람은 성공을 안 할 수 없어요 성공하는 채널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거 중요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전략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뚝 까놓고 생각해서 나 이거 왜 하지? 돈 벌려고 하고 나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성공하려고 하거나 아니 내 후반 인생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정확하고 계획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낫나? 저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게 낫지 않았을까? 꼭 하여 근데 이렇게 하죠 그럼 나중에 더 나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 거에도 넣을 수 있거든요 다 한 게 그래서 아까도 음식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음식은 추가 언제 날 수 있어요? 나한테는 내가 뭐를 주문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연락하려고 하는 내 연락처를 저장한 사람들을 뭐하러 오느냐 먼저인 거예요 따라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제대로 재밌는게 그냥 잡아봐 안 두고